배우 송중기와 아내 송혜교의 근황을 전했다. 송중기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린 2017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시상자로 나섰다. 이날 송중기는 MC 박수홍이 송혜교에 대해 묻자 다른 스케줄을 생겨서 남편이 대신 왔다. 잘 계시고요. 제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말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공동 수상했고 송중기가 전년도 대상 수상자로 시상자로 이번 연기대상이 참석하게 됐다. 송중기는 송혜교와 결혼에 대해 박수홍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그런 삶은 어떤가요? 라고 묻자 모스케 했다. 이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의 후예라는 작품이 작년에 큰 상을 받아 이 자리에 섰다면서 평생 파트너 만나서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2017년이 될 것 같다.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라고 말했다. 그는 땡큐 KBS 고맙습니다고 밝히기도 해 웃음을 자아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송된 KBS E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됐다. 한편 2017 KBS 연기대상에서는 아버지가 이상혜의 김영철, 황금빛 내 인생의 천호진이 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한편 2017 KBS 연기대상에서